여론조사 결과를 취재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민상 기자, 이번이 다섯 번째 조사인데, 도지사 지지도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4차보다 김경수 후보가 0.3%포인트, 김태호 후보가 1%포인트 올랐지만, 그래프의 모습에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후보 간 격차는 지난번 20.9%포인트에서 이번에는 20.2%포인트로 약간 좁혀졌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 사건에 대한 관심도를 가장 낮은 1점부터 가장 높은 9점까지 하나의 점수로 표현한 조사 결과인데요. 드루킹 사건은 100점 평점에 49.4점으로 도민들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도는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100점 평점에 72.9점으로 드루킹 사건보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왔습니다. 두 건 모두 이번 지방선거의 변수들인데요.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 경남도민들의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박미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박미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박미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